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CCTV 설치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의료인이 있는 반면, 설치 운영 기준이 모호하고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정반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과다출혈이 발생한 권대희 씨를 의사가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이 CCTV로 확인돼 공분을 일으킨 이루사고. 이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의료법이 2년간 유예를 거쳐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측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촬영해야 합니다. 다만, 응급수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인은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영상 열람 제공은 보완을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원, 의료분쟁 조정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만 가능합니다. 벌써부터 몇몇 병원에선 수술실 CCTV를 안전한 수술환경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회원 93%가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회복실에도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등 지자체 보건소별로 기준이 달라 의도치 않게 의료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법 시행을 위해 지자체 등과 의료기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